지금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잡으면 상어가 자꾸 가져가요 방어를 잡았는데 상어가 씹었습니다 대갈빵이라도 구워먹어야지 와 어떻게 저렇게 댕강되냐 상어가 뺏어 갈라 그러다가 다시 뺏으셨네 방어 머리만 나오고 참동 큰거 잡았는데 터지고 선장님이 지금 화나셔서 상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어를 목표로 아까 그 방어 머리 다신건가요 복수전 갑니다 선장님이 복수를 하고 계십니다 상어입니다 상어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상어를 속이 다 후련하겠네 상어 올려고요 선장님 혼내주세요 상어증 김영권 원덕호에서 현재 상어 랜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저게 위로 올라왔구나 와 또 간다 올리셔야되요 이거 영상 써야되 올리셔야되요 이거 올릴 때 가시면 낚시할게요 미끼로 쓴 저거 보이시는게 미끼로 쓴 오 저것도 먹었네 방어 머리 방어 머리 반을 또 먹었어 오 올라온다 상어입니다 상어입니다 와 저게 홍도 안 빠졌나봐 와 저기 홍도 안 빠졌나봐 오류데 오팟이 위에다가 50km인데 오류데 오류데 오시민 오류데 췄 야 300km 야 막대기 중이야 와 reminding 30km 진짜 크다 아직 반응 왈형식 잡아야 되지 않나 לא 도망쳐서 너무 슬픈 상대가 엄청나게 되는 거야 스크들 상대가 많아 스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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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콜밤하는데 때려야지 와 한 1,50m 되겠다 더 되려나? 힘이 안 빠지네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불리면 안 돼 불리면 안 돼 우우우 무서워 으핳 캠프 용접전으로 캠프 용접전으로 하아 자 왔습니다 여러분 와아 복수 복수 손장님의 복수 와 이거 진짜 2m 되겠다 친구 도러! 원래 사나고 있습니다. 야기가. 강아지가 왔는데. 바로 고생이 왔습니다. 고생이 왔다시는데. 뭐하고 있는거야? 같이가 얘기하네.